안녕하세요. 경영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이대근 칼럼을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민주당 박근혜 말고 안철수와 싸워라 입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이라는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울 능력이 없다. 박근혜는 이명박이 아니다. 불리하다고 속도를 루치지도 방향을 바꾸지도 않는다. 여론의 힘에 위축되지도 않는다. 박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다짐한 신년사에서도 그걸 읽을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념, 노선이 아닌 기득권의 결집체다. 기득권을 분배할 능력이 남아있는 한 정권의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똘똘 뭉칠 수 있다. 고뇌를 모르는 단단한 돌멩이라고 할까. 야당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민주당이 박근혜 정권과의 싸움을 소홀히 했다는 말이 아니다. 민주당 열심히 했다. 바로 이게 문제다. 아무리 강도 높은 투쟁을 해도 국정원, 검찰을 제대로 개혁하거나 복지우퇴, 공안통치, 노조탄압을 바로잡을 수 없다. 최대의 요구는 항상 최소의 결과로 끝난다. 힘의 불균형이 낮은 수준의 타협을 강제하기 때문이다. 이걸 두고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했다고 평가한다면 쓱스러운 일이다. 폭주를 막지 않고 뭐하고 있느냐는 시민들의 허통소리가 날 때마다 민주당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바쁜 한 해를 보냈지만 한 번도 박수를 받지 못했다. 서운해할 것 없다. 구조대원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구조대원과 결혼하지는 않는다. 아직 민주당은 아쉬울 때 잠시 빌려쓰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이 폭주가 아니더라도 민주당이 박근혜 정권을 버거워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다. 국정원 개혁의 예를 들어보자. 국정원 개혁은 새누리당과 갈등을 빚는 현안이기 전에 민주당 자신의 문제였다. 노무현 정권 때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으로 국정원 개혁 요구가 높아지자 열린 우리당은 해외 정보체를 신설하고 국내 정보는 분리해 총리실로 이전하고 수사권은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 적이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개혁을 중단하고 오히려 국내 정보 수집 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개혁했다면 대선 개입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는 못했지만 너는 해야 한다며 근본 개혁을 요구하는 게 말로는 할 수 있겠지만 실형될 수는 없는 일이다. 철도불리, 제주 해군기지, 한미자유무역협정 등 새누리당과 맞선 주요 쟁점들도 본래 민주당 정책이었다. 반대니 재검톤이 하며 새누리당을 공격해봤자 민주당 자신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과거 실패만 부각시킬 뿐이다. 이렇게 민주당의 과거는 새누리당이 오늘과 겹쳐진다. 그 때문에 새누리당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민주당의 얼굴로 민주당과 상대할 수 있다. 새누리당 상대가 힘겨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안철수가 신당 추진기구를 띄우자마자 민주당은 휘청했다. 신당 추진기구가 무슨 비전을 제시하거나 제대로 세력을 갖추고 등장해서가 아니다. 뿌리 뽑힌 민주당이 바람도 없는데 저 혼자 흔들린 것이다. 갈 때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지뢰놀란 민주당. 안철수를 공격해보지만 안철수를 때릴수록 낡은 것과 새것의 대결 구도만 부각된다. 안철수 신당은 민주당이 잃어버린 반쪽. 민주당의 그림자다. 밟는다고 밝히지 않는다. 앞에서는 박근혜 정권이 산악처럼 버티고 아래에서는 민주당의 과거가 발목을 잡고 뒤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찌르고 있다.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소리가 들린다. 당장 이 삼중의 포위망을 벗어나야 한다. 첫째, 과거 탈출이다. 집권 때와 야당 때 말을 바꾸고서는 다시 잘해보겠다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 아무도 안 믿는다. 문재인처럼 변명하기보다 고백과 반성으로 털어내야 한다. 둘째, 반대하는 정당 탈피다. 무엇을 반대한다는 의사 표시를 통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겠다는 실천 의지로 지지를 동원해야 한다. 그 방향이 맞든 그르든 실체가 있든 없든 박근혜 정권은 경제를 부응한다고 안철수는 새 정치하겠다고 한다. 민주당도 이젠 뭔가 하겠다는 게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때 민영화, 대우나 세종시 수정을 막는 뛰어난 반 MB 업적이 있었는데 왜 집권에 실패했겠는가. 박근혜 정권 쫓다가 또 날이 샌다. 셋째, 안철수 신당과의 정면 승부다. 과거와 신당 모두 민주당의 부산물이자 민주당의 일부다. 말하자면 그들과의 싸움은 민주당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건 자기를 바꾸는 문제다. 그래서 더 어렵다. 박근혜 정권과 싸우는 건 쉽다. 현재의 민주당으로도 상대할 수 있고 박근혜 정권의 밀려도 제1야당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나 신당과의 대결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든가 사라지든가 양자태길의 생사를 건 승부다. 여기에서 이겨야 한다. 그게 박근혜 정권과의 대결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한다. 힘의 관계는 상대적이다. 박근혜 정권이 강해 보이는 건 민주당이 약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강해지면 박근혜 정권과 다시 마주설 기회도 올 것이다. 구조대원이 자기 도움을 받은 이와 결혼할 수 있을지는 구조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결혼할 만큼 매력적인가에 달려 있다. 이대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겨지를 만드셨습니다. 해서 계절할 때가 Bunsen을yle 연결하기 때문이다. 바나 reverβα 유일한